그럼 여러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을 지우고 하루 일 년 얼마 나 지웠는지 지금 탄력을 거꾸로 세어보다가 어느새 네가 나타나 어떻게야 벗어나지 어떻게야 지울 수 있을지 차라리 우리 기억 속에서 죽었어야 해 자꾸 또 걷다가 어느새 멍해지고 가작스레 멈춰져 하나 둘 셋 기억을 세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내가 나타날 때면 날 벽에 집어던지고 어떻게야 벗어나지 어떻게야 다 지울 수 있을지 차라리 우리 기억 속에서 죽었어야 해 내 바람처럼 되지 않아도 All right, all right, I'm all right 내 모든 곳엔 네가 살 테니 Yeah, I'm all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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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 벗어날지 어떻게 해야 다 지울 수 있을지 차라리 우리 기억 속에서 죽었어야 해 눈을 다 부비고 오늘을 다 보내고 스페사 Pad가 lm2 여행 속에서 죽은 변형